우리 세븐틴 TV 세븐틴 쇼 준비하느라고 밤 열심히 밤 몇 개까지 연습하고 있는데요 지금 힘들어요 완성 엄마 엄마 미안 솜씨가 없어 엄마 알다다네 엄마 알다다네 카네이션이라네 완성되었습니다 엄마 이따 줄게 카네이션이라네 다이노마이트 다이노마이트 엄마 이따 같이 준비하고 왔어 꼭 카네이션이 안해도 될거잖아 다이노마이트 부모님에게 부모님만 있다가 유효한 카네이션이신 열어봐 스머치 스머치 그리스 스머치 그리스 서비스 타이밍 트위스트 딸기 프렛 진짜 그리스마 주니가 다이노마 주니가 강의하자고 아 알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모형은 정성이 중요하겠죠 아니 모형이 중요한데 모형이 중요해요 모형이 중요해요 정성이 정성이 있어요 뭐 모형이 중요해요 어머 대박 정성좋다 엄마가 보인다 엄마가 약간의 느낌이 메인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거 볼 수 있을지 몰라 저 엄마가 도윤형 도윤형이 보신다고 있어요 엄마가 도윤형 잘생겼다고요 수영이 어머니 저희 엄마가 수영이의 실물이 진짜 좋아 아 진짜 아 장난 아니지 아니 실물 미련이지 저희 엄마도 못생겼어요 우리 엄마도 너는 연예인아 너는 아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카네이션이 꽃처럼 생겨야 할 필요가 있죠 아 마음적으로 카네이션을 태어나는거죠 아 뭐 으 아 미치겠다. 왜 안되겠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먹으러 왔으니까. 완성. 물집을 잘했고. 진짜 더워. 하니깐 하라고요. 엄청많은 아픈. 하니깐. 와우. 예. 이거. 제가 손님이 약간. 아 좋아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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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쁜데? 제가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 넌 만들기 전에 넌 만들었잖아 넌 만들었잖아 이거 꿍꺼 같은데 하나 꿍만 만들었잖아 꿍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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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동안 카네이션만 만들었다는 김민규씨 안녕하세요 김민규씨 안녕하십니까 16년동안 카네이션만 만들었다는 꿍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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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어때 꿍꺼 꿍 Ok 약간 향기 날 것 같은데? 없어 저는 10층 석가탑 만들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석가탑? 석가탑 만들었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과자 아니야? 과자 보고 있나 엄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겠죠 뭐 아빠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안 보고 계세요? 엄마 아빠 안 보고 계세요? 아 네 엄마 아빠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시겠죠 인기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순영이에요 밥하고 계셨습니까 엄마 아줌마 그때 짜장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볶음밥입니다 아 아 아 아 그때 어머니 차 잘 타고 갔어요 아 아 아 엄마 우리 순영이 형 실물 진짜 잘생겼어 아 아 아 아 그러고 그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송 시작합니다. 돌아오면 지는 것이여 원호 어머니 안녕하세요. 원호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원호가 있어요. 저요? 네. 다. 원호가 원호가 밥을 안 먹고 요즘에 불야식품을 먹어요. 혼내야 돼요. 오늘 계속 거짓말할래? 원호가 요즘 과자만 먹어요. 원호가 요즘 또 어떤 거짓말할래? 그 원호가 원호가 엄마 괜찮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버리는거죠 호가 제주도는 해가 빨리죠 우리가 시청 얼마지? 이게 똑같지 않았어? 아까랑 그니까 못보셨어요 아 진짜요? 엄마 봐 엄마 보통 뭐니 뉴이 쓰잖아요 뉴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제 시간이 많아요 아 그러면 거기는 몇시에 가야돼? 지금 아침이죠 아침이요 7시에 학교갈때 우리가 방송할게 짠 완성 진짜 잘만들겠다 약간 신비속의 세상이 할머니, 아빠, 엄마 엄마가 제일 잘한 이유는 원래 여자분 자꾸 이끌어 약간 그런거지 할머니도 다 같이 여러분 메인카메라로 오세요 싫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돼요 메인카메라로 가면 안돼요 아 아 슈어 라이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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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들어가요 핸드폰으로 없으신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승관이 몇번 명이네 봐봐 자 우리는 승관이가 아니라 조컬글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엉 어 승무요 승무요 이렇게 어떻게 아시지 이제 아 아 연습 잘되세요 완벽합니다 음 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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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카메라. 나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신발 다 물어보는데. 옆에 곁에 없어져. 편지로 챙겨줄 줄 몰랐어.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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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우ンタ됨해. 신발인거. 신발인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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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울었을 때에요 가봤어 잠깐만 어디갔어 갈레이션 봤는데 갈레이션 봤는데 안녕하세요 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희집입니다 문희집입니다 사무엘 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무엘 어떻게 얘기해 넓게 봄봄 한날이 저한테 어버이날 몰랐어 봄날? 한날이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어디 어디어디 저희 아버지 보라고 했거든요 보고 계시죠 어버이날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토요일이면 마지막 수요일 방송이에요 너무 슬프네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 끝나면 진짜 많이 기다려야네요 데뷔해서 보는 시즌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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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랐는데 시즌2가 시작하니까 감사드려요 보컬팀 보컬팀 3팀 댄스팀 2팀이 나왔거든요 그때 왜 나왔을까요? 바로 토요일을 위해서 세븐틴TV쇼는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입니다 음악 친구 무대뿐만이 아니라 아 맞다 공연은 4시부터입니다 4시부터 4시부터 4시에 들어오실 분 없으시죠? 3시부터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하는 모습들 많이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모습도 준비됩니까? 3시간 전에는 저희가 준비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포인트 포인트만 저희가 한 팀씩 보여주기로 하는데요 포인트로 보여주기로 설명해요 만약에 동작이 이런게 여기까지가 이런식으로 이쪽 이쪽 그러면 좀만 뒤로 갈까요? 네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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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네 활용 몇 팀 있어요? 몇 팀 있어요? 몇 팀 있어요? 아니잖아 네 형 이거 아니요 형 이거 줘 고 제이 고 제이 오 얘들아 각 팀마다 15초를 주겠어 각 팀을 홍보해 알았지? 오셨던 건가요? 저의 승 촬영이 없기 때문에 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이죠 여성분 대형입니다. 이런 상황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레인지 팀입니다. 어만적합한 선배님의 저스터 피어링이라는 노래를 선보했고 음악친구 두 분이 없지만은 엄청난 화모니와 봄느낌을 낼 수 있는 무대가 선보여질겁니다. 스프라이집에 치아 치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원생쇼에서 시스루 부를 예정입니다. 많이 즐거운 무대였으면 좋겠고요 시스루 파리타임 스프라이집에 스프라이집, 네 저희 팀은 아직입니다. 시작 일단 첫 번째 포인트 한 번 스웨그 스웨그 5 수 5 5 이 때 표정을 건방직에 네 2번째 표정 2번째 5 6 샹 샹나이 뱅콕 샹나이 뱅콕 샹나이 뱅콕 한개 더 힘든데요 저희 다같이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로 샹나이 뱅콕 나 나나나나나나나 다가가가 보이소 오늘은 왜 기억이 된거야 그럼 붙일거에요 오마자자 오마자자 오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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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연습하러 갈게요 사랑 안한다고 연습하러 갈게요 오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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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